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보 예 애들은 뭐해? 애들 위층에서 뭐 게임하고 놀고 있겠지 아!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딨어? 애들이 내 핸드폰 또 가져간대? 또 현질하는거 아냐? 아이 그럼 안되지 캐시 지르는거 아냐 이거 야 애들아 내 핸드폰 빨리 줘 빨리 어 아빠 핸드폰 빨리 줘 자 이현재 허그가이드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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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아빠 핸드폰으로 결제 안했지? 안했어 안했어 안했지 안했지 도대체 근데 무슨 게임하고 있는거야 도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거야 에허허허 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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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시 로얄 클래시 로얄 하고 있어? 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지? 재밌어? 에이 게임이 재밌어 봤자지 빨리 줘 아빠 핸드폰 나 재밌는데 음 야 보면서 재밌어 그 게임? 응 재밌어 엄마 난 엄마껄로 계속할게 음 그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빠 뒤에 있어 아이 이 게임 도대체 뭐길래 그래? 여보 이 게임 알아? 클래시 로얄? 아이 나는 잘 모르지 여보 음 그래 아이 알았어 내가 내려간다 아 나도 핸드폰이나 해볼까? 음 어 뭐야 어 클래시 로얄이 켜져있네 도대체 이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애들이 이렇게 하루종일 하는거야 음 한번 해볼까? 게임 시작 이게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인가? 어휴 어 어 어 어 어 어 있는데 으빈 인가? 어휴 상대방 적인가? 어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면 무슨 널 찢어 발겨주 마 아 이거 근데 이 게임 어떻게하는거에요 아 이 게임 어떻게하는거죠 이 게임은 카드를 뽑아서 경사를 만든 다음 양쪽에 있는 성벽을 부수고 마지막에 중앙에 있는 성벽을 부수면 이기는 게임이지 오오오오! 중앙에 있는 성력만 지키면 되는거네? 그렇지 아 이거 카드가 어디있지? 오 여기있다 자이언트 카드 호그라이더 카드 그리고 버 Commonwealth 카드 뭐하나 보아 볼까한 번? 여러분들은 호그라이더 그래 이것부터 권해보자 가누 발동! 호그와 Town 어 어디있지 안 보이는데? 어 아니야 아니! boys 야 돼지고마야 아 너는 저기 앞에 있는 성벽을 부셔야돼 싸울 수 있겠지 싸운다 워워와와워 견뎌라 워외 싸운다 싸운다 망치로 내려야지 끼지방말구 워워와 싸운다 싸운다 또 온다 또 온다 야 너 집가 어~~~ 나 집가야돼? 그래 야 너 집 가랐는데? 아~~~~ 워와 싸운다 아~~~~~~~~~~~~~~ 아.. 어어.. 어.. 뭐지? 에잇! 당신! 야! 내가 초보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 같군! 어? 그래! 그건 큰 오산 낙지다 오산이다! 어? 기다려봐라! 그래! 내가 다른 카드를 들고 오겠다! 기다려봐! 너는 근데 안 뽑냐 카드? 난 없어 카드가.. 아아.. 날 무시하는구만 완전히.. 기다려봐라! 에에에에에에에에에.. 자이언트.. 그리고.. 벌룬.. 어? 어.. 그러면 벌룬 뽑아보자! 벌룬이 뭔지 모르겠지만.. 벌룬 발동! 야아! 어 뭐야! 어어.. 야 벌룬! 어? 벌룬 날 봐봐!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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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는 날아다니는 캐릭터인가 보다! 어.. 어.. 그런가 보네.. 어어! 난다아! 야! 벌룬 벌룬 벌룬! 니 손에 있는 폭탄을! 저기.. 저쪽.. 저쪽에다가 뿌려버려! 아아..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! 아아.. 야 도시지! 야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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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! 터쳐 터쳐 터쳐! 벌룬! 아하아.. 야 벌룬 공격을 해야지! 왜 붙어먹냐! 아이 와 재밌다! 날아다니는 거! 잘 가! 야 벌룬! 헤헤헤 자や 벌룬! 흫흫흫흫흫흫흫흫흫! 역시 뉴비야! 원래 이런게임인가? 내 말을 안 들어요! 아저씨! 응 내 카드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.. 어.. 원래 좀.. 카드가 변덕이 심해! 아아.. 왜 내 말 안듣지.. 포켓몬 같은건가? 아우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았잖아 자이언트? 이거 뭐하는 캐릭터지? 되게 써보이는지 자이언트? 자이언트 라계 니가 자이언트니? 어 그래 너는 말을 참 안 듣게 되었구나 자이언트 자이언트! 너는 되게 크니까 어? 내가 저 앞에 있는 어? 저 아저씨 물리쳐주면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오 맛있는거 가서 공격해! 자이언트 단타!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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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트! 가서 공격해! 몸이 부셔졌네 아저씨 아주 후회하는 짓 하는거야 내가 난 아무 짓도 안했어 어? 내 카드를 다 죽여 내가 카드 3개 다 불러올거야 아저씨 죽었어? 야 나와라 자이언트! 나와라 홈그라이더! 나와라 벌룬!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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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가서 공격해 가서 와 잘했다 와아 따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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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게 뭐야 자이언트! 자이언트 어디갔어? 자이언트! 니가 희망이다! 가서 부셔! 부서 부서 부서! 우웅 뜨겁다 야 호그라이더! 너라도 빨리 공격해 가서 나 공격해! 어 공격해 공격해 가서 공격해 공격한다! 아아악! 아아악! 자꾸만 자꾸만! 아 이런 젠장 야 벌룬이 남았는데 벌룬! 벌룬! 빨리 가서 폭탄 떨고 빨리 가서 폭탄 떨고 야 벌룬! 야아악! 니가 마지막에 희망이다! 니가 이제 그 손에 든 폭탄으로 성에다가 폭탄을 놓고 터쳐버려! 아 성에다가 폭탄을 놓고 터치라고? 아냐 여기 우리팀 성이야! 야! 잠깐만 야 우리팀 성이라니까 야 그만둬! 어어! 야! 야! 여기! 우리 기지라니까! 우리 기지! 야아악! 아아아아악! 야 꽁승이다 꽁승! 아이 저 아저씨 아무것도 안하고 난 이겼어! 얘가 가만히 서있었는데 아이 카드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! 아아아악! 아오! 야! 아 무슨 내 캐릭터들이 말을 안 들어! 아오! 진짜 이거 막쳐 죽겠네! 화나 죽겠네! 야! 애들아! 아 애들한테 물어봐야겠어! 야 애들아! 어? 야 아빠 클래쉬 블루알 게임 해봤거든? 응! 응! 야 이거 완전 내 말 안 들어 카드가 내 말을 안 듣는.. 안 듣는다니까? 야 뭐 말을 안 들어 카드가 아 진짜야! 아이! 여기 있어! 아빠 못하는 거지 그냥! 아빠 못하는 거야! 카드 타서 돌리지마! 아니 내 캐릭터가 내 캐릭터가 어휴! 이상하게 느껴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? 뭔 소리야! 그런게 어딨어! 야 이 게임 하지마! 어? 아빠가 이거 이 게임 하지마 이제 빨리 줘! 지워야겠어! 애들 이거 아 이거 클래쉬 블루알 게임 이상한 거 같아! 에이! 나는! 에이! 말도 안 돼! 에이! 봄수는 자이언트가 말을 잘 듣네? 후글라이더도? 아빠 나 이거 맘에 드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만원만 현질하면 안 돼! 캐치 충전한다고? 응! 안돼 안돼! 그 게임 이상해! 어? 에이! 아니 아빠 카드는 말을 안 듣는다니까? 진짜로? 거짓말 하지 말라고! 괜히 어버가 못하니까 게임 탓으로 돌리는 거봐야! 나 게임 못한 거 아닌 거 같은데! 야 어쨌든 안돼! 그 게임 지워! 나 마음에 안 든다 그 게임! 진짜! 아이씨! 그렇지 내가 내 캐릭터는 왜 그런 거지? 다시 한번 해볼까? 아이씨! 절대 싫어! 절대 싫어! 아이씨! 아이씨!